3과 교실 한국어 선생님 선생님 학생 학생 반친구 칠판 책상 의자 책 공책 공책 연필 연필 볼펜 볼펜 지우개 지우개 필통 필통 시계 시계 달력 달력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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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문 문 문 문 책을 펴세요 책을 덮으세요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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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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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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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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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화勝 여 conversation 대답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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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hil 네, 알겠습니다. 아니요, 모르겠습니다. 질문 있어요? 네, 질문 있습니다. 네, 질문 있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사과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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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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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happy 자요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잘 먹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네. 주말 잘 보내세요. 네, 주말 잘 보내세요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리랑카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 라오스 몽골 몽골 미얀마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베트남 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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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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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르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 직업 직업 학생 학생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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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원 회사원 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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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관 경찰관 소방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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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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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원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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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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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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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기사 기술자 목수 농부 어부 어부